훈훈하게 마무리하자 훈훈하게 마무리 드디어 네덜란드 출국 당일 아니 지금 성현이랑 저랑은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신인 멤버들 문제 있습니다 처음 와봤거든요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? 나 진짜 한 마디 해야겠네 걸어오는 거야 쇼핑 왔어? 30분 아니에요? 지금 몇 분이에요? 몇 시야 인마? 어? 45분이잖아 이리와 신입이 이랬어 어? 11시간반 비행기 타봤어? 어 기내식 국내고 먹어야 돼 뭔 소리야 기내식 국내고 먹어야 돼 이게 10건이에요? 여기 옆에 따로 달려있어 어디요? 10건 이게 10건이라고요? 야 손톱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?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일단 형들이 알아서 해줄게 표 여권 표 여권 여권 여기야 이게 10건이라고 했죠? 10건이에요? 10건이에요? 10건 10건이에요? 10건 10건 11건이에요 다 짠거죠? 이게 뭐야 11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네덜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암스테레 담광장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레담 시내에 있는 담광장 암스테레담의 모든 길은 바로 이 담광장으로 통한다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곳에선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전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문화를 저희가 봤잖아요?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뭘 준비했니?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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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기 준비해요 재기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가 지금 숙소가 좋은 방이고 나쁜 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재기차게 대결을 해가지고 좋은 방을 선택권을 주자고 아 재기를 많이 찬 사람이 좋은 방 쓰기? 네 우리끼리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덜란드 분들도 많지만 관광객들도 많아서 그럼 잠깐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그러면 둘의 스코어를 합산으로 합산으로 해서 다시 가볼까요! 다시 가볼까요? 고고 고고 고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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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고고고 최대한 tamam 맞을p 세어 요나 도와줘요? 요나 도와줘요? 괜찮다 어떡해 30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왔어요? China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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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 도와 시작을 해볼까요? 1, 2, 3, 4, 5, 6, 7, 8, 10, 11, 12, 13, 14. 15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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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! 15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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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! 드롭! 자 준비! 준비! 10! 4! 4! 4! 5개! 5개! 6개! 4! 4! 6! 4! 6!